안녕하세요. 요가연입니다. 이번 수련 영상은 빈야사플로우 요가입니다. 동작과 호흡의 연결, 그 부드러움 속에서 서서히 차오르는 에너지를 함께 느껴보세요. 영상 마지막 부분의 근력운동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요. 매트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얹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은 살짝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두 눈을 감고 잠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완전히 내뱉고 폐 속 가득 숨을 들이마시고 몸속을 완전히 비워냅니다.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내쉬며 뒤로 돌려 내립니다.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뒤로 돌려 내리고 마시고 한 번 더 큰 원 내쉬고 마시면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쉬며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팔 양옆으로 뻗어주세요.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중앙 내쉬고 왼쪽 트위스트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오른쪽 트위스트 마시고 중앙 내쉬고 왼쪽 한 세트 더 마시고 머리 위로 내쉬고 오른쪽 마시고 머리 위로 내쉬고 왼쪽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두 손 바닥을 집습니다. 테이블 자세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 숨을 들이마시며 소 자세에 배를 아래로 가슴을 열고 내쉬며 등을 말아서 고양이 자세 마시며 가슴을 활짝 열고 앞목 늘리고 내쉬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 손바닥으로 바닥 쭉 밀어주세요. 마시고 소 자세 배 아래로 낮추고 내쉬고 고양이 자세 등 길게 마시며 소 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 엉덩이 발 뒤꿈치 터치 마시며 다시 소 자세로 돌아왔다가 반복해요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엉덩이 발 뒤꿈치 터치 마시는 숨에 소 자세 숨을 내쉬며 척추를 반대로 말아 엉덩이 발 뒤꿈치 터치 마시고 소 자세 내쉬며 발 볼 세우고 엉덩이 들어 올려 다운독 손바닥으로 바닥을 힘차게 밀어내며 등을 곧게 펴 두 발은 골반 간격 발뒤꿈치 바닥 향이 지그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발 한 발 양손 사이로 가지고 와서 마시며 상체 반틈 일으켜 등 평평하게 내쉬며 깊숙이 숙여 이마 정강이 터치 마시며 등을 말아 일어선 자세 양손 머리 위에서 맞대고 내쉬며 그대로 뒤로 돌려 내립니다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다시 큰 원 그리며 팔 뒤로 돌려 내리고 마시고 양 팔 머리 위로 내쉬고 뒤로 돌려 내리고 마시며 양 팔 머리 위로 높게 내쉬며 오른쪽 트위스트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왼쪽 트위스트 팔 앞뒤로 길게 마시며 양 팔 머리 위로 호흡과 동작 연결 내쉬고 오른쪽 트위스트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왼쪽 트위스트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오른쪽 마시고 중앙 내쉬며 왼쪽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높게 들어 올렸다가 숨을 내쉬며 두 손 바닥을 집습니다 이마 정강이 터치 마시며 등을 반뜸 일으켜 척추 평평하게 내쉬며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팔을 천천히 굽혀 배를 완전히 바닥에 됩니다 발등 내리고 마시며 코브라 자세 가슴 들어 올리고 내쉬고 다운독 꼬리뼈를 하늘 향해 높게 들어 올립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발뒤꿈치 바닥 향해 한 번 더 지그시 눌렀다가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소리 안 나게 점프해서 두 발 양손 사이 마시며 등 평평하게 내쉬며 상체 깊숙이 숙이고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내쉬고 가슴 앞에서 합장 그대로 한 번 더 호흡합니다 이제 두 손 등 뒤에서 깍지를 끼고 마시고 심장 높게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그대로 상체를 깊숙이 숙입니다 무릎을 살짝 접어주세요 마시고 등을 평평하게 살짝 일으켰다가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깊숙이 숙입니다 마시고 한 번 더 상체를 들어 올리면 무릎을 쭉 펴고 내쉬고 깍지 풀고 손 바닥 팔 굽혀 차투랑가 단다 산하 마시는 숨에 두 팔 쭉 펴고 업도 가슴을 들어 올리고 내쉬며 다운독 오른 다리 뒤로 들어 올려 쓰리 레그 독 내쉬며 오른발 양손 사이 뒷발 45도 각도 두 팔 머리 위로 전사 자세 1 숨 마시고 숨 마시고 내쉬며 오른무릎 조금 더 접어주세요 그대로 두 손 등 뒤 아래로 가져가 깍지를 끼고 가슴 한 번 더 위쪽으로 높게 숨을 내쉬며 무게 중심을 오른 다리로 실어서 왼발을 들어 올립니다 몸을 알파벳 티처로 만들어주세요 한 동작 한 동작 집중해서 그대로 뒷다리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가슴 들어 올리고 깍지 풀고 두 팔 머리 위로 마시고 내쉬며 손바닥 오른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도 내쉬며 다운독 왼 다리 들어올려 마시고 내쉬며 왼발 양손 사이 오른발 45도 두 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합장 또는 평행 아랫배 끌어 당기고 두 손 등 뒤 아래쪽으로 가져가 깍지를 낍니다 팔뚝 한 번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그대로 상체를 숙여 무게 중심을 왼 다리로 옮겨서 오른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올립니다 알파벳 티자 모양 시선 한 고음만 응시합니다 천천히 오른발 다시 바닥으로 내리고 한 번 더 심장을 높게 들어 올립니다 깍지를 풀고 두 팔 머리 위로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며 손바닥 왼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두 팔 쭉 펴고 심장 들어 올리며 업도 내쉬는 숨에 다운독 꼬리뼈를 뒤로 쭉 밀었다가 숨을 내쉬며 무릎 접어 점프해서 두 발 양손 사이 마시며 등을 평평하게 반틈 일으켰다가 내쉬고 상체 깊숙히 숙입니다 웃다나사나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일어선 자세 내쉬며 두 손 가슴 앞에서 합장 한 번 더 호흡합니다 조금 빠르게 이어갈게요 두 손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숨 들이 마시고 심장 위로 내쉬고 상체를 깊숙히 숙입니다 무릎 살짝 접어도 좋아요 마시고 등 평평하게 다리를 쭉 펴고 내쉬며 깍지 풀고 손 바닥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까지 연결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마시며 오른 다리 들어올려 쓰리 레그독 내쉬며 오른발 양손 사이 뒷발 45도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전사 자세 1 내쉬며 두 손 등 뒤에서 깍지 끼고 마시며 심장을 높게 들어올렸다가 내쉬며 무게 중심 앞으로 옮겨 왼발 들어올리고 알파벳 T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며 왼발 사뿐히 뒤로 다시 짚어 전사 자세 1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왼 다리 뒤로 번쩍 내쉬고 왼발 양손 사이 오른발 45도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두 손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심장 한 번 더 높게 마시고 내쉬며 무게 중심 왼 다리로 옮겨서 오른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그대로 숨을 들이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오른발 바닥을 짚고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손 바닥 짚고 왼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며 다운독 발 뒤꿈치 한 번 더 바닥 향해 꾹 눌렀다가 숨을 내쉬며 무릎 접어 소리 안 나게 점프해서 두 발 양손 사이 마시며 등 평평하게 아르다 웃다 나사나 내쉬며 상체 깊숙이 웃다 나사나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일어선 자세 내쉬며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상체 깊숙이 숙여 두 손 발 양옆 마시고 등 평평하게 아르다 내쉬고 한 발 한 발 뒤로 걸어서 다운독 오른 다리 들어올려 스릴 레그독 내쉬며 오른 무릎 왼쪽 팔꿈치 가깝게 트위스트 마시고 오른 다리 뒤로 다시 들어올렸다가 스릴 레그독 내쉬며 오른 무릎 오른 팔꿈치 마시고 스릴 레그독 내쉬고 오른 무릎 중앙 마시고 오른 다리 뒤로 뻗어 스릴 레그독 내쉬고 한 번 더 오른 무릎 왼쪽 팔꿈치 트위스트 그대로 오른 다리 뻗어서 바닥에 대고 왼 팔 하늘 향해 들어올립니다 떨어지는 삼각 자세 오른손으로 바닥 힘차게 밀어 조금만 더 버텨요 엉덩이 높게 잘했어요 왼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보내서 플랭크 내쉬며 팔굽혀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도 가슴을 들어올리고 내쉬고 다운독 마시고 왼 다리 뒤로 들어올려 스릴 레그독 내쉬고 왼 무릎 오른 팔꿈치 터치 트위스트 마시고 왼 다리 뒤로 스릴 레그독 내쉬고 왼 무릎 왼 팔꿈치 터치 마시고 스릴 레그독 내쉬고 중앙에서 한 번 더 코어 플랭크 마시고 왼 다리 뒤로 뻗었다가 내쉬며 트위스트 왼 무릎 오른 팔꿈치를 지나서 쭉 뻗어주세요 오른팔 하늘 향해 들어올리고 왼손으로 바닥을 더 밀어냅니다 옆구리를 최대한 높게 끌어올려 보세요 조금만 버텨요 잘했어요 오른손 바닥을 짚고 왼발 뒤로 보내서 플랭크 숨 내쉬며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또는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 손바닥으로 바닥을 힘차게 밀어서 등 한 번 더 곧게 펴니다 발 뒤꿈치 한 번 더 바닥으로 꾹 눌렀다가 무릎 접어 소리 안 나게 점프해서 두 발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복근 운동으로 연결할게요 오른 다리는 하늘로 90도 왼 다리는 바닥을 향해서 뻗어주세요 배꼽을 등을 향해 쭉 끌어 당겨주세요 다리를 바꿀 거예요 왼 다리 위 오른 다리 아래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다리 바꾸고 바꾸고 교차시키며 배에 힘을 느껴보세요 아랫배 계속해서 당기고 가슴은 조금 더 넓게 오른쪽 왼쪽 조금 빠르게 갈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후 후 후 넷 셋 둘 하나 잘했어요 이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모으고 두 다리를 쭉 뻗으며 상체를 낮춰주세요 마시고 내쉬며 무릎 접으며 상체 이렇게 올라옵니다 마시고 다리 쭉 뻗었다가 내쉬고 업 마시고 낮은 보트 자세 내쉬고 높은 보트 자세 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아랫배 끌어 당기며 내쉬고 업 다운 업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운 업 마시고 후 좋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버틸게요 두 팔을 발을 향해서 뻗어주세요 더 할 수 있다면 두 다리도 쭉 뻗습니다 가슴을 조금 더 넓게 배꼽 계속해서 등쪽으로 끌어 당겨주세요 셋 둘 하나 잘했어요 힘을 풀고 완전히 바닥에 눕습니다 손깍지 끼고 손바닥 뒤집어주세요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발등까지 쭉쭉쭉쭉 늘립니다 자 이제 두 손 머리 뒤로 가져가서 팔꿈치를 활짝 열고 척추 비틀기 두 무릎을 모아서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등과 어깨가 시원해지도록 이제 두 다리를 왼쪽으로 넘깁니다 몸의 긴장을 좀 풀고 긴 숨으로 나의 어깨와 등을 이완합니다 가운데로 돌아와서 다리 스트레칭 왼다리는 뻗어 바닥에 두고 오른다리를 들어올려 천천히 발을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발을 잡는 게 어려운 분들은 종아리나 허벅지를 잡아도 좋아요 어깨가 너무 들리지 않도록 어깨 바닥으로 내리고 턱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겨서 뒷목 길어지게 좋아요 발을 바꿉니다 오른다리 뻗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왼다리를 들어올려 왼발 몸쪽으로 가볍게 당깁니다 잡은 발을 놓아주세요 잠시 이 상태에서 휴식합니다 사바사나 두 눈을 감고 온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그저 호흡합니다 잠시 이 상태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나의 등을 마사지합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다리를 잡고 구르기를 할 거예요. 앞뒤, 앞뒤로 다섯 번 구릅니다. 마지막에는 앉는 자세로 돌아올게요. 다리를 자연스럽게 교차시키고 양손은 무릎 위에 얹습니다. 눈은 그대로 감은 상태. 천천히 목으로 원을 그립니다. 턱을 가슴 가까이 가져와서 왼쪽 귀 왼쪽 어깨 뒤를 지나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 중앙. 반대쪽으로도 큰 원을 그립니다. 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오늘 이스란을 통해 기분 좋은 땀방울 흘렸길 바래요. 양손 가슴 앞에 모 합장합니다. 끝까지 정말 수고하셨어요. 나마스테 여러분, 마지막 근력운동까지 정말 잘 해내셨어요.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